와... 부드러워 맛있어? 너무 좋아? 행복해? 이제 바로 샤마에 온 거 같겠어 우리 밥 맛있네 라이트도 들어오고 아까 한 대 알잖아 그치? 천천히 이런데 여보 아까 여기였다 야... 골뱅이 꼴먹이 생각나는데? 저분들 뭐 육회 같은 거 먹고 싶은데? 별로야? 뭐 먹냐? 피자 같은 거 과자 먹는 거? 피자 과자는 아닌 거 같애 나 이거 도전해볼래 뭔지 저 아저씨들 먹는 거 우리 저기 앉자 저 사장국이 눈앞해 사장국이 눈앞해 시트위 눈쾌 같아 그니까 근데 그냥 먹어보고 싶은데? 보드카 한 장씩 있고 맥주 있고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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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일 그니까 그니까 이렇게 다 그니까 진짜 이거 네, 이게 폴리스 워드카, 이름은 영국이지만... 아무튼 스토크, 너 이름은 스토크? 스토크 스토크는 영국이지만 폴리스 폴리스, 오케이, 한 잔 이게 폴리스죠? 네 모두 폴리스죠? 폴리스 오케이, 한 잔, 한 잔 다시 돌아오세요 스토크 내가 봤을 땐 이거 육회인데 맞죠, 육회 맞죠? 어, 모르겠어, 먹어볼게 자전거를 지켜야 되니까 내가 다 가져와야 돼요 1,15원 이거 매니팜 가져왔어 잘했어 어, 이거는 달아 나 이거 먹어 매출이 아래 있고 아니, 나 흥부했어 와우 이걸 소고기 다 준 것 같은데, 분명히 뭐 오세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육회를 다 준거야 맛있어? 미쳐, 너무 좋아? 행복해? 비프 타타로 여기 소고기를 하나하나 그랬어 와, 이게 4,500원이야? 난 좋은데 양파, 피클 이거 모르겠고 오빠 좋아하겠다 시켜 가져온거야 뭐라고 당신 따뜻한거 먹어 여기 소고기가 좋다며 콜란드는 여기 올게요 아빠 어떤거요? 첫번째 이거 어떤거요? 첫번째 와우 시켜보며 꽤 욕구 맛있어 그리고 시켜보며 오이 오이 수고기 오이 걸쭉해요. 그냥 고기맛이예요. 걸쭉 먹어요. 이것도 밥 말아버만 맛있게. 냉장고 고쳐주겠지. 콜라도 너무 좋아. 왜? 유쾌하고 모트카를 먹을 수 있어. 너무 좋은데요? 먹는 건 조금 힘들어요. 나는 좀 한식파라 간장 양념으로 해도 맛있겠다. 나는 고기맛이예요. 이건 맛있을 것 같애? 난 다 맛있지만 렉쩡 진짜? 드디어 내가 원숭이 나왔어 맛있게 맛있어 맛있겠어 맛있어 짝! 이제야 입가에 미소가 노는군 맛있어? 맛있어? 그냥 간장국이 아니지? 짠! 감자튀김은 라면국물에 찍어 먹어? 헉! 오빠 참! 뭘? 케찹있지? 아 케찹 먹을래 냉장고가 고장났지만 케찹은 거기 딴 데 있나? 내가 알아? 그 내가 지금 더워가지고 문을 열었어 뭐가 보이냐면 지금부터 3세? 폴란드 왕이자 스웨덴 왕 이게 보이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둘 다 취했어 오늘도 좋다 여보 아직까지 행복한 시간들이 훨씬 많이 있다 우리한테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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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네 1번 치면 15분 2번 치면 30분 3번 치면 45분 지금 그러면 9시 45분인가? 맞아요? 11시 45분이네 벌써? 우리 맥주 엄청 먹었어 이 사진 그거 아니야? 우리 빠르샤바 여기 고시가지 3평에 주차할 때 무지개 좋다 여보 남은 여정도 남은 여정이 훨씬 길지만 건강하게 해 뭐 그래? 여기 와서 백도 알잖아 하하하 전배 45분 어? 11시인가 보다 정각에는 4번 치잖아 5번 치잖아 차라리 움직여야 될 거 같아 배터리가 너무 없어 아 아쉽다 우리 끝이 대박인데 그러게 지금 주말이라 무료로 주차하고 있는데 아쉽네 아쉽다 따뜻하네 뒤 잘라야 되나 이 마차 타고 여기 한 바퀴 도는 건가? 우와 마차 진짜 멋있다 와 진짜 날렵하게 생겼다 몰아 사봐야겠다 몰아 사봐야겠다 How much the cost? 2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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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long? 2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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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분들은 쿨하게 돈을 내고 갔습니다 와 와 와 와 있어 보인다 우리 제대로 옷 이쁘게 입고 타자 다른 데서 분명히 있을 거야 그치? 와 이거 멋있다 돼? 와 이거 귀여운데 이런 거 나 이거 사도 돼? 안 돼 할 줄 알고 얘기한 건데 와 와 저게 얼마나면 2800Z 비싸다고 생각해 보고 온다고 그랬어 하하하 이게 암바라고 발티케에서 채취하는 돈이래 물어보니까 오케이 I will sing carefully To buy that ship Thank you You're welcome You're welcome Maybe see you again 하하하하 갑시다 여보 이제 알았어 이 돌이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발티케에서 채취하는 스톰어 낮에는 이런 안경 밤에 왔던데 여기 밤에 왔던데 여기 와 뭐야 사진이 지금 이렇게 나오나봐 이거 프린트탭인데 안보êterapia 저irk인 너노드스타가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주 좋네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여보님 괜찮은데 이거? 동네 마실라가는 차림 뭐 우리 집이 바로 3분거리 있으니까 그런거지 뭐 그지? 네 밤에 도와보고 낮에도 와 보고 노을질때도 와 보고 좋네 저 아저씨는 저거 돌리면서 음악 트는거였구나 음악 들으면서 산책합시다 옛날엔 잘했다는거 아니야? 이 여자가 웃긴다 이거 찍고싶다 호주가 전문 모델이다 찍고싶다 찍을 수가 없지 이게 아마 여기 전통 개피 술? 차? 그런거일텐데 먹어봐야되요 갑시다 사람 많다 사람 많다 우린 또 갑시다 갈길 우리 집 앞이 시티버스 정장이었어 바르샤바 바르샤바 자석은 이걸로 해야겠다 여기 삼평이도 여기 이걸로 해야지 어딨어여? 여기가 다 같이 좀 드릴게요 여기가 다 같이 뱅한ид에 여기가 다 같이 10분 전에 오라 그랬는데 늦었어 자니까 내려갈까요 여기 앉자 차라리 편하지 이번에 그냥 매트에 앉자 우리 저번에 앉잖아 이것도 여유고정 온대 여유고정 온대 여유고정 온대 여유고정 온대 어땠어 두번째 좋았어요 바르샤바의 마지막 밤 밥 먹으러 갑시다 네 갑시다 배고파 배고파 저기 있어 식당 밥 먹으니 오늘은 폴란드 전통 요리 생긴 건 돈까스 생긴 건 만두 하지만 피에로기와 이름은 모르겠어 맛있게 먹읍시다 저녁 맛있게 먹었어요? 맛이 있다고 해야겠죠? 쇼팽 연주 두 번째로 보고 오빠 생일날 기분 좋아요 기분이 좋다고 해야겠지요? 술 취하셨어요? 안 취했다고 해야겠지요? 안 취했다고 해야겠어요, 왜 그걸 술 취해? 진짜 싫으신가요? 아니 이런 걸 왜 안 합주신가요? 나한테 업주신이 감사합니다 저한테 업주신이 없어서 그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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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좋네요. 2,500원.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생일.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생일.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생일. 남쪽으로 라돔이란 도시에 가는 거야 지금 폴란드의 가장 기술 좋은 냉장고 전문가 기술자가 라돔에 있다